1월 22일 오전 1시 8분 일본 교수 동쪽 해상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오이타형과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자체 등급인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안 푸는 것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교수 전력은 사가현에 있는 벤카이 원자력발전소와 가고시마현에 있는 센다이 원전의 운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효과나다 해역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없었으나 그 진앙지가 대지진 발생 가능지역으로 상정되고 있는 난카이 트로프 단층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세계 지진학자들이 많은 경고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유럽 지진학자의 칼럼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난카이 트로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일본대 지진 난카이 트로프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말 그대로 오피나워에서 호카이도까지 연결되어 동인으로 지진과 화산폭발이 될 수 있는 것도 미리 고려하여 지진과 화산폭발에 대한 대처 그리고 피난 계획을 수립하여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계속하여 화산과 지진을 연결하여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지진학자들은 아직도 대부분이 지진과 화산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지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서양 지진학자들은 이번에 1월 22일 토요일 교수 효과나다에서 발생한 규모 6.6의 강진에 대하여 효과나다 해역 하나만의 지진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효과나다의 지진이 난카이 트로프 이외의 지역인 관동지방에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효과나다에서 관동지역이 멀다 하더라도 관동지역의 쓰나미 발생과 지진 발생에 대한 대피계획과 대비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에도 동북지역 후쿠시마, 미야기현, 이와태현 등 이외에도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유발 지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대 지진의 영향으로 진원역 바깥 멀리 떨어진 지역의 단층을 자극하는 등 지진을 유발시켜 마치 여진처럼 보이는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쇄지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 일본 구마모토연에서 일어난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의 경우에도 구마모토 한 지역의 지진에 대한 피난 지시와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마모토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 지진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의 경우에도 규모 6.5의 전진과 규모 7.3의 본진이 구마모토 지방의 후타가와 희나구 단층대 뿐 아니라 동북쪽 아소시 지방 및 그 인근의 배프 하네야마 단층대도 자극시켜 규쇼, 북부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진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1월 22일 교수 효과나다 해역에서의 규모 6.6강진 이후 미국의 지진학자들은 와카야마현 쿠시모토시의 시오노미사키 앞바다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효과나다의 강진으로 낭카이 트로프대 지진이 우려되기에 미국의 지진학자들이 와카야마현의 시오노미사키 앞바다의 강진 발생을 예측하였겠으나 일본인들에게는 시오노미사키 앞바다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1941년 제작된 일본의 그 당시의 세계 최대급 전함인 야마모급 전함이 1944년 11월 29일에 미국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서 승무원 800명과 함께 침몰된 장소입니다.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연쇄폭발과 함께 낭카이 트로프와 사가미 트로프가 연등되어서 대폭발을 하는 상황과 함께 류큐해구까지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유럽 지진학자들의 예측에 대하여 일본으로서는 내심으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서양인들에게는 현재의 일본의 상황이 위태롭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사가미 트로프와 스루가 트로프가 함께 연동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다 본다는 것은 결국 후지산의 대폭발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거대 지진에서는 다행히 분화에 이르지 않았던 후지산이지만 최근의 상황은 후지산 폭발까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스루가 만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가장 경계하는 것은 도카이 지진이 도낭카이, 낭카이 지진과 동시에 또는 연동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새 지역이 연동에서 1605년과 1707년의 대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1854년에는 도카이 지진에 이어 낭카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1707년에 일어난 지진은 규모 8.6에서 8.7로 추정되는 일본 최대급 지진이었습니다. 후지산도 이에 촉발돼 16일간이나 대분화를 일으켰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